이 주식을 놓치면 10년 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고요? 지금이 1000% 상승 기회를 잡을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.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슈퍼컴퓨터가 만년 걸릴 연산을 단 몇 초 만에 해결하는 기술.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AI, 금융, 신약 개발, 보안까지. 앞으로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으로 성장할 산업인데요.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지배할까요? 그래서 지금부터 1000% 상승 가능성이 있는 양자컴퓨터 주식탑3를 공개합니다. 첫 번째, 아이온큐, 양자컴퓨터 기업 중 매출 1위, AI와 협업하며 성장 중. 두 번째, 디웨이브, 생성형 AI 시장과 함께 같이 상승 가능. 세 번째, CLSQ, 양자보안 기술의 핵심 기업. 그런데 지금이 저점일까요? 지금 투자하면 진짜 10배 오를까요?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양자컴퓨터 시장은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. 즉, 지금 투자하는 사람만이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, 미래 투자 정보를 받고 싶다면 구독, 양자컴퓨터 주식 놓치지 마세요.